필리핀 날씨에 적응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추워요 잘 때도 너무 추웠고 밖에 나갔는데 아침에도 너무 춥고 오 제비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처에 맛있는 감자탕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감자탕 먹으러 가려고요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씻지도 않고 낮에 3명 그리고 꼬맹이 하나 너무 맛있어 아 근데 바람이 좀 많이 분다 여기 좀 미끄러워 보인다 우와 바다다 물고기 보여? 보거네 보거가 왜 이렇게 많아? 보거 많네 와 저기 군함 군인 아저씨들 타는 배 저거 보여? 와 대박 멋있다 이야 저게 봐 저게 막 대포 달렸어 대포 이야 조개 캐러 가자 이제 조개 잡으러 가자 와 여기가 거진 해수욕장 와 이야 날이 이렇게 추운데 나만 춥지 참 나만 춥지 와 동해안반도 얼마만이냐 와 물이 너무 차가워 얼음물 얼음물 여기 선생님께서 우리 꼬맹이한테 조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쁜 이쁜 고동? 이거 고동이라고 그러나? 하고 조개하고 로봇 하고 잠시만요 몇몇 후 주자는 учета 지이 헉 생선 피해지 영상이 맛있어 다녀석이 필요없어요? 단발뿐이야 너도 모르잖아 필요없어 너도 안 부르짖아? 너도 안 부르짖아 식사를 했으면 이제 커피를 마셔야지 형 우리가 고소한 거 시킨 거였나? 확실히 덜 산미가 없네 신맛이 없네 자 이제 중앙시장 속초 중앙시장 자 갑시다 중앙시장 가서 우리 뭐 사 올 거야? 거기 막 그것도 있어 게 비빔밥이라고 해야 되나? 거기서 먹고 갈 거야 아니면? 포장도 팔아 저녁을 사서 먹는 걸로? 오케이 여기가 속초 중앙시장입니다 사람이 무지하게 많네요 우리 와이프랑 장인어른이 다른 어느 나라를 가도 항상 시장 구경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여기는 진짜 아침부터 와서 밤에까지 놀 거 같아 여기가 되게 유명한 닭강정집인데 여기는 거의 속초에 올 때마다 먹어봐서 오늘은 패스 하실ity 흘러그 걸집 아이스크림 여기가 있는 도시락 재킴기 거품 안녕하세요 너무도 sewn 저희는 참가할 곳 걸집 아이스크림 이거는 뭐예요? 걸집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봐 걸집 셋 먹어봐봐 걸집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더 잘 모르는거 같아 와 엄마 이거 봐 진짜 벌집이야 은유 은유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처음 먹어봐요 와 이거 꿀 진짜 꿀이네 설탕이 아니라 진짜 꿀이네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촬영을 못 하겠어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먹어야 되니까 이게 시장이지 여기는 또 수산시장 와 시장이 뭐 이렇게 커 과거 겁나 크다 이게 쌀로 만든 빵이라 그러는데 시식으로 하나 먹어보고 바로 샀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아침에 아침 식사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먹었네 이제 탈출 이제 탈출합시다 탈출 아 진짜 조금만 하면 길이가 버리겠다 엄청 커가지고 집에 갑시다 집에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서 게임하자 게임 에어컨 틀고 게임하는 게 최고야 지금 아 힘들어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누워있어야지 아이고 운이 이거 놓고 갔네 2000년 후 우리 옆에 집에 놀러 온 둘이 형님이신데 거의 한 다리 건너 고향 친구분들이 아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뽕을 뽑을 정도로 놀았습니다 아 너무 행복했어 형들 너무 고맙다 나중에 필리핀에 온다면 제가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퇴실하는 날인데 솔직히 말하면 한 며칠 더 있고 싶네요 이 뷰를 보세요 뷰 아침에 이 뷰를 딱 보면서 차 한잔 한다고 생각을 해보셨죠 와 미칩니다 미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어제는 옆에 이제 놀러 오신 형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여기가 이제 제 친한 누나가 하는 이제 에어비앤비인데 지금 저희가 묶고 있는 여기 바로 옆에 또 한 채를 또 에어비앤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저도 이제 강원도에서 학교 나오고 뭐 다 해가지고 근데 이분들도 강원도에서 학교를 나오고 해서 한 다리 건너니까 어떻게 다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어디서 왔고 제 소개를 하고 한국에서 이런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놀다 가고 싶다 필리핀에서 못하는 거 그렇게 말하니까 형님들이 엄청나게 잘해주셨습니다 한 살 위에 형들인데 저랑 이제 같은 또래니까 옛날에 우리가 노래방에서 막 불렀던 노래들 막 노래 엄청 불러주시고 저는 이제 술을 잘 안 먹는데 형님들은 이제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이 좀 이렇게 오르셨는지 더 막 신나게 재밌게 해주셨어요 약간 이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사귀는 재미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이지만 이렇게 재밌게 잘 놀고 저는 이 에어비앤비라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거고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제가 반드시 제 와이프와 또 우리 딸 소미 데리고 무조건 여기 또 올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있어요 여기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이렇게 뷰도 보고 저쪽에 좀만 가면 바로 해수욕장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놀고 조개도 캐고 그런 걸 우리 와이프랑 소미한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내년 또 내몬년 저희가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소문 좀 내주시고 또 혹시나 고성 올 일 있으시면 에어비앤비에 고성 스테이케이션 검색하셔서 여기 한번 머물러 주세요 자 이제 갈 준비 집에 갑시다 저는 이제 춘천에 저희 친한 형 집에 와 있습니다 아 진짜 노는 게 후회 없이 놀았는데 몸이 진짜 힘드네요 자도 자도 더 자고 싶어 하지만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한 고성 여행이었어요 저랑 같이 여행 갔던 제 친한 형 영상에서 보셨죠? 누군지 되게 궁금하시죠? 그 형에 대한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이 형이 도대체 누구인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